아니 그 저 최근 전적 보여드릴게요 어... 1등을 못하고 있어요 1등을 그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걸 보면은 3등을 많이 하죠 4등도 한번 하고 그니까 2,3,2,3,2,3이야 2,3,2,3 2,3,2,3 아 지금 내가 되게 못하는데 일단 내가 되게 잘 터져요 지금 보면 방충률 지금 17% 넘었어요 그니까 내가 보면은 내가 하면서 계속 느끼는건데 내가 한 량샹텐 량샹텐 2샹텐 때 못 내려 내가 내가 모든 걸 포기를 못해 못내려 놓더라구 못내려 놓더라구 그리고 이때 우승한거 있죠 우승한것도 어거지로 이겼어요 보면은 아 그 훈수선생님 도움이 많이 되요 이게 내가 동일국에서 그냥 끝났거든요 내가 오야하고 오야로 끝냈어 그냥 이게 그냥 그냥 패가 붙은거지 그냥 이거 그냥 그렇다 치고 요거 요거 요건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빨간게 나오죠 빨간게 뭐냐면 얘는 이미 준비가 됐어 리치해서 3,4,6 나오면 터지는데 내가 3,4,6 갖고있죠 갖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돼 리치를 지금 했는데 내가 지금 어때 2,3,4,5,6 따따 따따따 따따 하나 둘 두개 남았죠 이상텐이죠 이상텐 두개 남았잖아 이상텐이죠 그리고 19팩까지 안남았지 근데 이걸 포기를 못해 기껏 애가 돌아오면 4,4,4,6 4,5,20 4번에서 5번 돌아오는데 내가 원하는 패가 두 번이 나와야 되거든 다섯 번 중에 두 번 뽑기가 근데 물론 울 수는 있어 여기서 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포기를 안해 그래서 이게 터졌어 하필이면 그래서 템파이가 돼 이걸 버리면 그리고 얘가 리치한게 이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죠 근데 템파이를 하면 되는데 탕양호 템파이잖아 근데 리치를 걸어 15패가 넘었는데 미친놈이죠 아니 애초에 확인을 두 번 세 번 밖에 못하는데 리치를 걸어 왜 걸어 바보같이 근데 문제가 뭐냐 왼쪽에 얘가 내가 복귀를 해보니까 형식 템파이 하려고 마지막에 돈 조금 더 뜯기기 싫어가지고 여기서 욕심부렸어 그래서 육 내면서 얘 육 내 육 다 쏘인거야 여기서 사 내면서 아 사 내면서 두 명한테 쏘였어 근데 내가 리치를 걸었잖아 내가 오야인데 얘한테 12000점 터지고 그래서 걸레짝이 된거야 마르부르님 사결고덕하는 그니까 이런 이런 말도 안되는 것 때문에 자꾸 엔김 내가 말하고 싶은게 그거야 이런 이상한 것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져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탁이냐 금탁이냐 은탁 동풍이냐 은탁 반장이냐 금탁 동풍이냐 반장이냐 은탁 동풍 은탁 동풍 아니 나는 이 쉽게 할려는게 진짜 반 방풀 피할려 방풀 방풀 자 남 서 서버려 덩어리가 하나 둘 셋 세개 밖에 없죠 세개에 두개 세개에 두개 네개 네개에 두개 어 따먹어 네개에 두개 찌모 방풀하지마라 네개에 두개 얘 빠르죠 어 거의 포기해야돼요 사실 억지로 하면은 다섯개에 세개죠 억지로 하면 다섯개에 세개 그러면 이제 요거 요거 이렇게 붙고 요거 띄워도 되죠 다섯개에 두개 네 요거 요렇게 써도 되니까 다섯개 세개 그런데 도라니까 다섯개 세개 다섯개 세개 다섯개 세개, 다섯개 세개 다섯개 세개 다섯개 세개 다섯개 세개면 남을 버려도 돼 남을 버려도 돼 빗나무 하나 공짜 4개 4,4 이름 너무 많죠? 남남버릴게요 지금 6개인데 오,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하나 또 뺄게요 5개인데 3개 5개의 머리 3개 5개의 머리 3개 이제 슬슬 깔리는 것도 봐야 돼요 5개의 머리 3개 앗 요거 버릴려고 했는데 요거 요거 버려야겠죠? 스읍 방풀하지 마라 아... 개빡돈다 자, 이거 오케이, 이거 버려 아니, 저... 아, 이거 버리자 하나, 둘, 셋, 넷 4개 4개에 2개 아, 4개에 1개 4개에 1개 4개에 2개 4개에 1개 4개에 2개 4개에 2개 4개에 2개 요거에서만 붙겠죠? 5개에 5개에 2개 5개에 2개 5개에 2개 yard 5개에 2개 5개 3개 5개 3개에 3 3 어.. D3 빠르죠 나 울려면 이거 해야되는데 못 울죠? 조진거에요 그냥 이거 자 따따따 하이 뽁냐 1 2 3 2 3 헝 뽁냐 넷 7 7 갖췄죠? 8 다 갖췄죠? 조졌죠? 이거 골.. 골 때리죠? 어차피 버려야되고 6 7 5 6 7 8 거의 다 막혔다고 봐야되는데? 왼쪽에서 붙는거 아니면? 버리고 여기 버리고 여기 가까이 있는거 하나 둘 셋 넷 2도 버려야되요 2도 최근에 버렸죠? 오케이 2도 지금 막혔죠? 만은 거의 다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요 4 4 5 6 1 남았죠? 5랑 8 6 6도 안전해요! 6도 안전합니다 5 어? 36이구나? 아 대가리구나 아 36 아 대가리였어 대가리 이거 어쩔수 없어 어쩔수 없어 어쩔수 없어 쌍봉이야 쌍봉 1 1 2 2 2 2 2 2 2 3 도라도 있고 울어도 돼 5에 4개 5에 4개는 다섯덩어리에 4개가 머리란 뜻이에요 나만의 분류법 팔 막혔죠? 지금 조졌죠? 음... 요것도 버려도 될거 같애 5에 4개 5에 4개 하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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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파일, 치아, 아나 888인 줄 알았는데 9가 6, 7, 8 3, 쌩뚱맞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6 요거 버리고 4 7, 요거 버리고 4, 7 5, 4, 5, 6, 7 7 어차피 막혔죠 막혔으니까 요거 버려 땅 3통 안전한거 버렸어야 됐네 엉? 만을 안 버려서 힌트를 줬는데 90이죠 개빡 떠네 방풀하지 마라 방풀하지마 방풀하지마 흠흠 동, 사 하나 둘, 셋 넷 아 일단 보여요 요거 하나 버리면 되죠? 구 하나 버리면 이거 하나 붓기죠? 강렬 뭐야 얘? 강렬 나 한참 남았는데? 내릴까요? 내리긴 뭘 내려 근데 나 한참 남았는데? 정보 색상 퐁히히히야 가자 칠 사 이거 위험하다 사칠 위험하다 이거 사칠 사칠통이다 이거 사칠통 느낌 확 오죠? 일단 도망가 3은 어때? 3은 3은 3 3 3 6 9 36 3647 몰라 3647 지금 통 삭 뭐야 이거 삭이야 통이야 3 맞아? 이거 버려 오케이 일단 이거 버리고 칠통버리고 4 4가 막혔으면 5 5 안전하고 이거 아까 버렸죠? 안전하죠? 빡큐우 하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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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사만 버립시다 사만 사만 버려요 도전하지 말고 개기지마 왜 자꾸 개기는거야 왜 자꾸 개기냐고 아니 개빡돌잖아요 개빡돌 오우 펑이야 이게 있는데 그게 사실이니 청일아 다섯개 됐죠 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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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로 나눠주는거 어때 이렇게 이거 버려 버리자 이거 이걸 버리면 왜 좋냐 울수도 있고 울수도 있고 4 4 4 5 6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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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 잘못 눌렀어 어 이게 맞아 6 6 7 8 6 7 6 7 8 8 8 8 8 9 9 9 9 9 10 10 10 10 10 이잉이야 뭐? 왜 역없음 왜 역없음이야 여깄지 아 오가 없구나 피구는 울면 안되는 역입니다 아 누가 피구 있다고 했나보임 찜어 이렇게 하는거에요 고맨나 사이네 이게 맵시즈 버려도 패가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 개그마장 오해일때 알지 하나 둘 셋 아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에 한개 뭐야 뭐 히드라야 히드라는 세개밖에 없는데 샘색동각이 샘색동각이 샘샘 샘샘 요거를 퍼 어 이렇게 있고 펑 아니고 대가리 여기 있고 요거를 남겨놓는 것도 방법이예요 요것도 남겨놓는게 샘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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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은건 동순뿐이야 아 동각뿐이야 나 동각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이거 버려가지고 1이 이제 잘나와요 아 이제 슬슬 위험하죠 막 버리면 안되겠다 이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폐산에서 안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동각 알아챈거 아니? 말도 안돼 동각은 그만 나와 어이 아니 뭔짓이야 진작이 완성됐겠네 아씨 아 진작이 완성됐던거잖아 이거 돌아 3 6 9 3 6 9 이거 개요험해요 아니 7통은 애초에 안됐어 이걸 운 이상 조져서 그냥 어 3 씹아 몰라 갑자기 똘이가? 갑자기 똘이가 됐네 안되네 하나만 나 부.. 나 하나만 부르자 하나만 버려봐 하나만 버려봐 와아 아 여러분 때문에 망했잖아요 씹아 이 새끼도 하나 있었네 김밥 두개 쟤도 아 진짜 개패고 싶다 시바 이거 진작에 낳는건데 시바 이거 진작에 낳는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찌 찌는 아니죠 여섯개 요거 버리는게 낫겠지? 요거 쪼개는게 쪼개는게 낫나? 4개 붙어있으면 요거 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어? 대가리가 있네? 8을 버려? 대가리가 필요하니까? 그치? 대가리 필요하니까? 뭐 요거는 하나 버리고? 그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바,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다섯 하다가 붙으면 가는거고 아니면 이거 버리면 되죠? 하나 붙으면은 단면대기로 가고 아, 1,2,3,4,5 아, 이거 불안한데? 6 6, 최근에 버렸으니까 8버리면서 9? 8버리면서 9하려면 어떻게 해야돼? 8,8이었는데 8 하나 버리고 7 붙으면서 7,8 해서 9 대기? 6, 6, 9 대기? 버리고 대기를 잘못된다. 요걸 버렸어야 됐던거야. 그치? 요거 버렸어야 됐던거 같애? 이거 지금 위험하거든요? 요건 괜찮고 그만! 그만! 1,4,4,3,4,4,2,4 리, 2,4,4 100비트 감사합니다. 오에이 오에이 흐흫 찌모.. 찌모데.. 찌모데도 먹나? 찌모가 여기니까 찌모해도 먹죠? 론을 못할 뿐? 그쵸? 론.. 론을 못할 뿐이야? 찌모는 먹어 여러분들 하지 맙시다 이거 애들이 다 피해가지 지금 힌트가 이렇게 쌓였는데 누가 안피해 스파이 나는 똔또이잖아 딴 애는 1000원씩 벌었는데 괜찮아요 다음판 내가 먹으면 돼 자 이렇게 하면 안돼요 하나 둘 셋 넷 넷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모임새가 모임새가 나쁘잖아 하나 둘 셋 넷 넷에 3개 넷에 3개인데 울질 못해 그리고 이거에 붙어있는게 사가 하나가 이미 나왔어 서버리고 오케이 하나 완성 오케이 하나 완성 어? 대가리? 왜 저래 쟤 어? 쟤 왜 저러는지 아시는 분 다 같이 넣어줘야 돼요? 넷에 3개 그니까요 또 이렇게 어? 네 넷에 2개 넷에 3개 어이 넷에 2개 어이 아... 갤럭시버드님 인형구독 감사합니다 8만? 왜요? 아 그만 나와 아 1만은 양쪽이 잘 안 붙으니까 양쪽 붙으니까 그걸로 하자고 이게 뭐지? 이게 좀 위험하지 않아요? 아 근데 골고루 버렸는데? 6, 7, 8 돌아가자 돌아가자 1, 2는 안전하니까 4 펑 구도 안전하자 구도 버리고 구도 안전하자 팔 팔 대가리 쓸 수 있으니까 7 4 확인 안됐죠? 4, 7 좀 위험한데? 2, 5 1 4도 위험하고 4, 7 4, 7 위험하죠? 5 2, 5 2는 있고 5 5, 8 5, 8이 5, 8이 5, 8이 5 실험실 실험실 이걸 깨는게 맞아요? 근데 4, 7도 맞고 5, 8도 그냥 깨야돼? 무조건 리치 거세요? 리치를 못 걸었는데 걸 수가 없었는데 왜 울었냐고? 날라고 울면 더 못나요? 하자 멈출 이불법 Clap 니가 customers 주변 밤 침 누군가 아직 하나 빼야되는데? 아 이거 1,3이었으면 딱인데 오케이 붙었어 아 이거 버렸어야 되는데 1,2 이렇게 가야되는데 포기하자 이거는 포기합시다 어? 치 치 어? 아 좋아 좋아 아 나 포기 포기 다시 포기 정신.. 정신 돌아온 정신 돌아온 지금이라도 정신 돌아오는게 낫죠 아 지금이라도 정신 돌아오는게 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나 왜이래요 근데 나 왜이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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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싸게 갑니다잉 자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아 다섯인데 요거를 버리자 요거 요게 낫겠죠? 요거 버리자 붙어있으니까 les 되 Wheel 열 으엉 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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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노녀 털녀 털녀 칫 털노녀 오사기! 오사기를 왜 쳐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가는데 뭘 5천원이 1,000원이 되고 연병이야 응? 5,000원이 1,000원이 되는 마법이야 0원이 되는 마법이지 안울면 아 이거 내리는게 맞겠지? 3버리고 싶다 3버리자 울면 2번 3번 씨바 3번 남았네 비치 포기하자 포기해 2번도 포기해 어? 2번도 포기해? 그렇게 계속 도망만 다녀? 어? 이상텐 어? 뭐 이거 템폭 포기해 포기해 다 싸움 걸어주지마 근데 아프다? 내가 반절질 불안해 아프다 아프다 행복해 4 4 4 4 5 5 5 5 5 이건 진짜 울면 안돼 이건 진짜 울면 안돼 이건 진짜 울면 안돼요 아니 진짜 울지마 지금 세개가 두개가 거듭 오케이 요건 대가리 쓰고 요거 대기? 아 근데 이거 대기로 가? 난 버려? 난 버려? 아 이러면 느려지는데? 이거 느려져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느려져 아 울었어야 됐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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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멸종 됐는데? 아 15 19 있는 15 Book 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울순 없잖아 그죠 아니 울순없죠 아까 두 개가 완성되어 있었는데 몸통이 시작부터 엥? 저esse وم 저 Under 아 이거 방풀으래 자꾸 방풀하지 마세요 아 은탁도 쉬운건 아냐 나 진짜 조심하면서 할게 나 진짜 안 댐빌게 나 자꾸 댐비져 댐비지마 댐비지마 진짜 진짜 댐비지마 댐비지마 죽여버립니다 댐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다섯 대가리가 없나요? 오케이 다섯개 가고 대가리는 하나보면 생겨 오케이 오케이 3 오케이 그럼 요거 3,4 이쁘니까 요거 버릴게 요거 요걸 버릴까? 1,2 버리는게 나요? 이거 버리는게 나요? 8은 애초에 기대값이 없잖아 그치? 8은 애초에 기대값이 없잖아 그치? 어디지? 이거 버릴게요 어디지? 지금 대가리가 없긴 하거든? 이거 버릴때 2 붙어버리는거야 이거? 2 붙어버려? 그 다음에 3이 붙어도 그거 안터지니까? 근데 이건 또 탕이야 어? 어차피 이건데 아 씨바팔 대가리인데 개같네? 몰라 아 씨바팔 이성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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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1,2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근데 그거야 대가리 나왔어 대가리 나왔어 또 2에서 나올 수도 있는거라 쭈모 쭈모 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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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전하겠지? 저거 안전하겠지? 안전하겠지? 하 씨바 아 이거 버렸지? 이게 만약에 칠이 붙어 칠이 붙으면 뭐 버려 삭은 절대 안 돼 그치? 이 치 아 이거 치해? 그만 뭐야 이건 또 아 몰라 이거 버려 이거 방어예요 방어 방어 3,4내를 쌓았네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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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3개 얘도 포기했죠? 추모 아 구독 감사합니다 훌륭하다 변건아 훌륭하다 잘 참았다 그치? 잘 참았죠? 훌륭하다 변건아 잘 참았다 너 그래 자 천원 오케이 잘했다 잘했다 왜 왜 개길라 그래? 이렇게 도망가면 돼 편하잖아 편한 인생이잖아 도망가는 거 반짝이 어 반짝이 남 남 남 하나 둘 셋 넷 넷의 대가리 아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넷의 대가리 국삼성이야 국삼성 대가리 이렇게 어? 미쳤는데? 이것도 내리자 오케이 오케이 하나 버려도 되는데 어떻게 버릴까요? 요거 하나 버리면 되겠지? 찌.. 발.. 찌발.. 요거 하나 버리고 그치? 두 개 남았는데 나.. 남은 아니고.. 남은 깔끔하게 버려보면서 3이 안전할 거 아닐까를 볼까요? 3, 6, 9.. 3, 6이 지금 비긴 했는데.. 5.. 5는 버려도 되고.. 1삭도 많이 빠졌고.. 8.. 5, 8.. 대박 버리고.. 어? 3이 안전한 거 아니었어요? 5, 9, 10.. 5, 9, 10.. 5, 9, 10.. 씨바 3사기였잖아.. 아 근데 잘못 봤네.. 오케.. 오케오케.. 오 이거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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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울어? 하.. 울어? 울어? 어차피 이거 땜에 울어야돼 안그러면 다 버려야되거든.. 퐁때메에 어차피 울어야돼 어차피 이거 땜에 울어야돼 안그러면 다 버려야되거든.. 퐁때메에 어차피 울어야돼 또 혼일.. 근데 이거 혼일이 맞아 안오는건 말이 안돼요 그니까 발퐁을 받아도 혼일로 가야죠 발퐁을 받아도 퐁때메을 받을 수가 breakthrough 헬스 방법이 친구로 인간하고 희근 beauty 가지고 사랑 insisting 희근두 Same song 예 qual的 나의 마지막 볼も 한 하늘 그 funding prac 바꼬 태나라고? 씨바 어 잠깐만 아 안할라고 했는데 아 안할라고 했어 이거죠 이게 맞지 예상도 안되죠 이게 옳게 된 마작이죠 이게 이게 옳게 된 마작이야 이거 아주 이상적인 혼일이야 나 이거는 안 봐 나 그냥 자동 걸어놓은 거야 나는 이거 그냥 나 이거 무조건 뭐 피해간다 뭐 이런 거 없어 나 그냥 바닥 안 보고 그냥 천천히 걸어갈 거야 지뢰 터지든 말든 몰라 이거는 이거는 피해가면 그건 미친놈이야 그건 마작 왜 해 잠깐만 찌모 아 찌모 1점 추가 안되네 4판 4판 오케이 깔끔하죠 달달하죠 오오 오오 푹 푹 하나 둘 셋 셋 오 벌써 두 개 완성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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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쳤는데? 요거 3 3 붙으면은 이펙코에다가 그쵸? 아 근데 그 대가리를 깨는게 맞아요? 요걸 깨야되나? 요걸 깨야겠지? 상을 깨는게 맞지? 하 근데 이거 탕야호가 아니잖아 생각보니까 요거 이게 다시 붙으면은? 붙으면은 다시 요거 땐 아이 fuck you! 왜! 하아.. 개 펴고싶다 진짜 이렇게 빠른데도 이렇게 빠른데도 그래 하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에 대가리 고정 세개 대가리 고정 세개고 어? 번개맨 안 끄? 안 끄 되나? 안 끄? 나쁘지 않거든요? 안 끄? 끄 안 끄 오케이 끄 안 끄 요거 뺄게요 요거 요거 빼는게 제일 이쁜 것 같아 이 안 끄에다가 이거 하는 건 너무 좋거든요 그죠? 3,4,5 그죠? 이거 뺄게요 1만을 칠까? 1만을 치자 1만을 치자 퐁? 퐁? 아니야 퐁 아직 아니야 리치 오케이 번개맨 나 더블쥬모 더블쥬모에요 나 더블쥬모 탕양호가 안되지만 탕양호만큼의 도라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안 끄에다가 붙으면은 삼면대기가 돼요 안 끄에다 붙으면 런? 런? 리치에 3개 끝 좀 아쉬운데? 오야니까 뭐 나쁘지 않아 세 판도 오야가 먹으면 나쁘지 않아 오야야 오야야 세 개 세 개 하! 찌! 찌! 이거 어차피 답이 없어요 핸드가 핸드가 답이 없어 버리면서 가자구요 버리면서 으? 뭐? 찌! 뭐야 뭐 하으음 하으음 알못들에게 설mm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못들에게 цㅈㅇ 어거지 어거즈오닐 이게 어거즈오닐이에요 어콘 그죠 어거즈오닐 가죠 그러다 이거 하나 붙으면 울면되고 이중에 하나 두개 이상이면 버리고 이게 어거즈오닐이야 이게 돼요 맵시지는 돼 봐봐 요거 버리고 두개니까 맵시지에 어거즈오닐 아까는 비전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이제 보이죠 이제 알겠죠 뽕 내 차례 더 빨리와 억지원일 버려그냥 잠깐만 이게 좀 위험한데 1 4 좀 위험한데 이거 어 잠깐만 시바 잠깐만 9는 버리고 내려야돼? 내려야돼? 대가리니까 내릴까? 오케이 1 4 1 4가 없네 이것도 위험하고 3 요거 버릴게요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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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릇나빠져 싸우지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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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면 어 내리면 그만이야 발 이거 소삼원 발일수도 있어 소삼원 발 그치? 하나 있을수도 있죠 소삼원 발 아 잠깐만 있었으면 울었지 아 아 버렸네 오케이 얘가 버렸으니까 아니었고 3 6 요거 맞는거 같잖아 3 6 6 3 6 그치? 5 비슷한 시기죠 5 와따시노 도라 와따시노 도라데스스 2 스지죠 스지인데 스지긴 하죠 스지 스지 1 2 1 4 시발 하나같이 다 위험하냐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 하아 노템버거 나 뭐였지 아까? 나 뭐 갖고 있었지? 아 남 큰일날뻔했네 노템버거였어 노템버거 자 이렇게 피해가는거에요 오케 그럼 기회가 와요 앙크에다가 두개 붙은게 진짜 좋거든요 하나 둘 셋 끝 끝났네 이거 뭐야 이거 이생텐인데 이생텐 이생텐이야 끝났어 다부르르 다부르르 어 번개맨? 오케 충격받았어 다부르르르 오케 살려준다 이거부터 붙는게 좋아 여기서부터 붙으면 띄어진거 되고 이건 그대로 이거 버리는게 낫가요 요..요..요게 낫겠지? 칠만 버리는게 낫겠지? 1통? 퐁쳐? 이거 칠까? 아니지 하나 치면은 이 변장으로 대기할 확률이 높지 여기중에 하나를 걸리게 해서 요거를 삼면되기로 만들어야지 간짱이든 아무튼 뭐 변짱이든 뭐 조짱이든 뭐 아 씨바 왜 이게 붙어 5벌일까? 5벌이야 아 이거 2 1벌이 하는데 아 탕영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오히려 헷갈리게 이게 오히려 헷갈리게 왜냐면 2부터 버려 2부터 버려가지고 쓰지 쓰지 1벌였어 근데 1벌였어도 쓰지 낚시야 띄어진거라 1벌여도 쓰지야 2단면 4단면보다 2단면이 낫죠 2는 버리게 돼있어요 2는 아니 진짜로 2통이 더 잘나오긴 해 아 그 적뻥이야 찌야 하지마 나는 더블쥬모야 하 이렇게 하면 2 2 남긴게 나왔던거 같애 2 남긴게 2 남긴게 5는 아 씨바 4가 나왔네 그럼 탕영어에다가 끝났는데 찌탕 2점 날렸네요 2판 날렸네요 찌탕 거기다 내가 못먹으면 다 부셔버릴거야 진짜로 나 이거 못먹으면 나 부셔버린다 너 니든 나든 찾아 야 니든 나든 찾아 내가 말했어 니든 나든 찾으라 했어 니든 나든 찾아 이가 왜 안나와 아 너도 있잖아 너도 너도 뽑아 어 후광선에 들어왔습니다 하사 씨 이거 보고 냈지 아 이거 보고 냈어요 아 얘 얘 아니 번개맨 뭐해 번개맨 이 게임은 한판 날렸다 한판 한판 날렸어 아 씨바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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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만데 아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이거 좋아요 버려 번개맨 죽여버리자 하나 둘 셋 다섯 좋은데? 좋은데요? 다섯에 대가리 두개 다섯에 대가리 두개에요 다섯에 대가리 두개 찐 오케이 금 요거 버릴께요 대가리로 남겨놓는게 낫나? 요거 버리는게 낫나? 이거 칠까? 칠삭? 칠삭은 지금 쳐내야 돼요 지금 칠거면 근데 어차피 칠거면 칠거면 어차피 이걸 쓴다 이거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대가리로 하나 둘 그쵸? 요거 버리고 요거 대가리 쓸 수 있으니까 요거 버리고 그쵸? 아니죠 요거 요거 해야되네 아씨 이거 해야되냐 요거 4,5 버렸으니까 이건 버려야되고 요거 요거 붓고 8 버리고 지금 샹텐인데 샹텐 샹텐 3 3 하나 6 3 하나 나왔고 6 삭 없죠 아 6 삭 나왔네 3 삭 6 삭 하나씩 나왔네요 연병 연병냐 이거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허 시바 퐁 이 주변을 다 버려가지고 아닌 것 같고 남 최근에 버렸고 3 버리면 될 것 같은데 3 리치 아 이거 리치는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 haver과 이 하나 당신을 등록해가려고 어허가 비싼 걷는 네네네 왜냐면은 아 만 만 만 아 만을 존 만 만 버리지마 만 버리지 말라고 천원 갖다 버리기 오백원 벌기 천원 갖다 버리고 오백원만 벌기 천원 아니 그니까 방금같은거 얼마 안남아서 리치하면 안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스 요스 다스 요스 어 이거 붙었냐 요거 띠는게 낫겠지 지금 2대기죠 2대기 요걸로 뭐 하나 할 수 있는게 있나 이거 버리는거보다 아 이렇게 되면 이거 버리면 됐는데 그치 칠을 안버리고 이거 버리는게 맞겠지 그럼 리치 리치 좋아요 아 갑자기 또 핸드가 잘들어오네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탕야호 리핑탕 리핑탕에 도라 2개 5판 5판 걸리면 5판 이게 완전 정석이예요 제일 쉽게 만관 터지는게 이거야 리핑탕에 도라 1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5야면은 한 4판에 뭐 한 뭐 한 마 9천 어 그치 론 아 론이네 쯔모까지 해가지고 하면 리핑탕 도라 1쯔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개를 맞출 수 있는데 아 뒷대로 안붙고요 다섯판 이게 정석이야 이게 제일 쉽게 제일 쉽게 점수 뽑는 법이야 막 막 울고 막 억지로 막 혼이라고 연병 떨어도 두판인데 근데 번개매는 가만히 있는데 넌 왜이러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근데 대가리 후보가 너무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세 개나만데 왜 이렇게 우냐 얘? 지원자 찌냐 뽀냐 막 연병냐 3원? 하기 싫은가봐 탁냐 탁냐 제발 내꺼 6 6만 4 4 5 6 3 3 3 3 버리는게 낫겠지? 탁냐 5 4 5 리치 어? 시바야 왜 이거버려져 아 근데 돌아 아 다행이예요 아 다행이예요 아 나 눌렀는데? 아 다행이예요 다행 차라리 기분좋죠 저쯔 뭐 기분좋은쯔 뭐요 죽었네 아 근데 눌렀는데 왜 버그있나봐요 이게 너무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방총률 17%가 말이 안돼 이런 사람 없을걸? 17.6%? 그치 도형은 한 10% 막 13% 막 이럴거야 13% 그치 14% 짐벨 17% 짐벨도 그냥 막 막 건너나보다 어우 13% 15% 흠 흠 흠 야 준수한데요? 올량이형보다 내가 더 높아 올량이형보다 야 여긴 18% 거의 매직달아이 아 되게 높아요 지금 흠 봐봐 이게 말이안돼 최소 10 15까지는 내려야돼 15까지는 이라자하사님 16개월고독 감사합니다 아 방충이 너무 너무 안좋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10 이게 방충을 15까지 내리잖아요 개 재미없어요 진짜로 뭐 좀 하려고 그러잖아 어? 리치네 또 내려 어 또 뭐 하려고 그러잖아 어 리치네 내려 내려 어 뭐 좀 하려고 그러잖아 어? 한 태 이.. 한 25개 남았어 내려 어 뭐 따라 내려 개 재미없어 아니 재미가 없어 일단 그 타점이 좋잖아 그 대신 터질때 한번 그 쏘인만큼 쏘면 뭐해? 내려 뭐해? 내려 막판 막판 험런 삼진 그치? 삼진 먹어도 홈런하면 되는거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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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드문님 35개 구독 감사합니다 아뇨 안 열어요 안 열어요 끝냅니다 이대로 끝내요 저녁 먹고 왔어요 저녁 먹고 왔어요 저녁 먹고 왔어요 으음 왕 탁 가는게 혼천인가 보다 왕 탁 가는게 이거는 뭐 나왔죠? 삭 삭 가라고 나왔죠 삭 근데 이거 돌아가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자폐부터 버려? 막 붙는데? 일단 이거 버릴게요 흡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요번 버려야될것 같다 펑? 나 어떡하라고 두개 버리고 퐁 하자 탕야오 또이 또이 도라하나 론 깔끔하죠 요거를 착이 많아서 고민을 좀 했는데 요런 어떤 선택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왜 가능하냐 그냥 붙으니까 붙으니까 가능한거야 그냥 하나 완성 붙으면 돼 그냥 뒤페에 붙으면 돼요 막 울어 제끼야 돼 그럼 아마 저쪽팀에서도 막 뜬 애도 있을거야 와 발수 두개 뭐 하기 싫죠 다 붙죠 랩시지의 자석마작이야 이게 이거 일단 요거 버리고 생각해보죠 이쪽에 하나 더 붙으면은 요거 두개 버릴게요 3 5 6 7 8 요게 낫죠 3 5 6 7 8이 3 5가 낫죠 1 2보다 4 4 4 아 깜짝이야 9 5 7 4 4 4 통 없죠 4, 4 5 5 버렸으니까 5 버리고 아! 5 냅둘걸 8부터 버릴걸 잘못 버렸다 그치? 잘못 버렸어 9도 버렸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2 3 2 이쪽에 뭐 하나 붙으면 좋은데 몸통 1 모르겠네 2 4 2 2 2 4 2 2 4 4 2 2 2 2 2 2 2 2 3 2 3 1 2 3 2 2 3 3 2 2 3 2 2 3 2 2 3 2 3 2 2 3 4 1 3 5 4 5 5 5 5 5 5 4 5 5 6 6 6 6 6 7 7 10 9 9 10 11 11 11 11 11 11 11 12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두개 대가리 세개 오옹 오옹 요거 남 하나 붙으면 좋은데 어옹 남 버릴까? 남 버리자 4만원을 치라고? 아니지 4만원을 치라고? 5만원을 치라고? 7만원을 치라고? 5만원을 치라고? 5만원을 치라고? 7만원을 치라고? 아.. 나 얼마 안 남았는데? 없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버려야 되냐? 아.. 아 обычно 4, 7, 1 1통이 안 나왔네 1사통이 안 나왔네 그냥 버려 만들기 어렵게 해도 2,000원이야 그니까 아까 리핑탕에 돌아끼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되는거에요 하나, 둘, 셋 이거 조진거 같은데? 3,000원인데? 치! 하지마 정신 다시 돌아 시바 이러면 했어야 돼 이러면 했어야 돼 칠이 벌써 3개가 다 나갔네 내 운을 알았다고 했어야지 칠이 다 나가가지고 칠이요? 3개 나갔는데요 ㅋㅋㅋㅋ 저의 키보드의 키보드 수아 모니터 2개 2개 3개 2개 3개 2개 1개 3개 아 이거? 이거 치자고? 지금.. 퐁으로 울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 같이 버려주고 퐁 퐁으로 주고? 4통 7통 누가 더 무서워? 얘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이 시바! 아니 도라를 저 새 반짝이 새가 두 개 세 개 다섯 개 반짝이 새 아 반짝이 새가 있어 아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반짝이 새? 일쌍 일쌍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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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 또 여론이 바뀌죠? 어 그래 울어서 따라가는구나 우 리치하기 전에는? 우는 걸 정말 좋아하는군요 아 이렇게 하면 탕야운데 아 이페코인데 dessercr 찌! 지 뭘 시발 소린 쏴 그냥 먹는게 임자야 ㅋㅋ 즈 찌! 찌! 앙 먹을래 이천 원이라도 먹을래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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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 어? 아, 나 싸가지고 EJ EJ 이지 이지 아보어 울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싸 울어야지 울지 말까? 아 울어 울어 멀었어 울지마 패부야 정말 난 괜찮아 일색이요? 무슨 일색을 말하는거야? 전 딱 1500원 먹을건데요? 이 지랄을 자꾸 안해? 그치? 이거 어떻게 해야돼? 잠깐만 이거잖아 이거 대가리 쓰려면 역 없으면 왜냐구요? 이게 역이에요 두부 1점이 역이에요 너무 빨리 갔네 다른게 그니까 바.. 달리기 하는데 발이 앞으로 가야되는데 발이 안가고 대가리만 먼저 가고있어 지금 대가리만 대가리만 막 달리고있어 지금 발은 지금 발이 되게 늦을 줄 알고 앞에 먼저 갔는데 발이 생각보다 안나오네? 원래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블렌트믹 맞췄는데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잘 안나와 왜 이래 또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7이 이미 그건데 땡빠이 그건데 아씨 부리땡인데 구리땡인데? 아 좀 달리자고! 통? 통 맞아? 통 아닌데? 아 좀 달리자고 좀! 아 근데 너무 뻔하잖아! 666 666 234 통 겹치는 게 하나도 없고 뭐야? 그럼 이게 뭐 노리는 거야? 론 뭐지? 1500원? 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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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call me 하크 하크 한 번 더 하고 오케이 좋아요 렛츠고! 오우 하크 누구 코에도 못 붙이겠네? 1500원 얼마나 달달한데 쓰읍 아직 모르는..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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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3 5 3개 4 4 5 5 5 5 호니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거 울면은 나머지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아 울면은 진짜로! 1 3 4 2 2 3 2 1 3 2 2 3 3 뭐, 나오면 많은거 아니면 말고 학! 학! 이게 좋은거 얘네들을 아, 씨바 아직 울진 않았다는게 아직 울진 않았다는게 희소식입니다 대가리 두개랑 몸통 후보 두개 이렇게 해서 두개 버린게 좀 아쉽긴 하지만 조진거 같죠? 학! 그! 울었어 이제 어떡할까 이미 끝났어 주사위는 던져줬어 아니, 답이 없어 이거 진짜 솔직히 답이 없어요 이거 언제 4개 다 버리고 앉아있냐 이거 울어서라도 어떻게 해야돼 아니, 진짜로 그래 이거 언제 맨전으로 다 하나씩 버리고 있어 일이, 일이 몇 갠데 지금 여기 어? 뭐, 수비야 달릴 때까진 달려야지 어? 패 30개 남을 때까진 달리는 거야 어? 아이, 씨- 안, 근데 괜찮아 이거 한번만 걸려서 대가리 후보 이 4개 중에 하나만 대가리 후보만 있어도 큰 도움 돼 진짜 이 중에 하나만 이 네개 중에 하나만 걸려면 큰 도움돼 진짜로 나 Ads manifests 나 많이더 안 바래 그래서 내계를 갖고 있는거야돼가 지금 학끄 자, 뭐 버릴까? 대가리후보가 나와버렸네? 이건 청일이라고 봐야되요, 이거는 청일이라고 봐야되 오케 하끄, 하끄 이러면 울기도 좋죠 요거, 둘, 셋, 퐁 하끄 이러면 이제 안버리긴 하는데, 괜찮아요 쯔모하면 되요 억지, 억지청일, 이게 억지청일이죠 근데 이거 어쩔수 없어, 이게 날게 없었어, 날게 억지로 역을 찾은거에요 이거 인정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하끄 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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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건건님 6개월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하나를 리치해주지 뭐, 있어? 있어? 나 안보고 냈는데, 참고로 있어요? 나 안보고 냈는데, 미안해요 다음부터 보고 낼게요 보고 낼게요, 보고 낼게요 미안 미안 난 순간, 흥분해가지고 안봤어요 북은 거의, 사실상 하나 대기하는 데는 없다고 봐야되고 지금쯤 다 버렸어요 애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칵? 칠팔구 칵? 칵해? 칵 아닌거 같은데? 오케이, 최근에 낼거 이게 쫄리게 해서, 내리게 해 근데 나 이미 조진거 같아요 칵 칵 남좋은일? 뻥 아, 씨바 7 괜찮아요 6, 7 8, 최근에 8 딴거 안버렸죠? 근처 괜찮죠? 이게 막 7, 8 이런거 버리면서 하면은 이게 아닌데 없었다면은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이건, 애초에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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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일이라서 그냥 해보고 아니면 마는거야 이거는 해보고 아니면 마는거야 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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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근데 나 왜 3등이에요? 하크 하기 싫은가보다, 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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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붙어있는게 없어? 두개 두개 붙어있네요? 몸통? 저 패고싶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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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셋 셋 세 개 네 개 네 개.. 네 개의 몸통 하나? 네 덩어리 몸통 하나 요거 버리면 되겠죠? 네 개의 몸통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다섯에 대가리 한 개 저거 버려야겠다 오 뭐야 뭐해 이거? 다섯에 두 개 이번 판도 조진 것 같네요 두 개 넷 여보 넷 넷 여보 네 저흰 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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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누워버릴게 요거 핫 누워버릴까 누워버려 쪼끔 돌아가자 쪼금 돌아가자 쪼금 돌아가자 쪼금 돌아가자 아씨..바 쪼금 돌아가자 괜찮아요 학끄 2가 좀 옛날인데 2 5 아씨 아 모르겠다 잘 모르겠으면 아 모르겠다고 내면 돼요 요것도 요것도 아아씨 모르겠다 3 6 3 6 4 7 4가 있죠 7을 하나 버릴까 어차피 이게 대가리 오버라 어차피 이게 대가리 오버라 깰까 어차피 이거 안될거 같은데 어차피 이거 안될거 같은데 한참 남았어 4 버리고 잠깐만 어 나 잘못했네 아씨..바 왜 이걸 눌러 어? 어? 아 이거 원래 나는건데 아 나는건데 어 오케이 아 다행이다 어 한판 더 아니 이게 따닥딱하는데 버그걸려요 다행이에요 아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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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다행이냐고 내 실수가 덮였잖아 이기고 지는게 중요해 이기고 지는게 중요해 가오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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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하나 둘 셋 오 좋은데 대가리 하나 둘 이거 울면서 달리자 이거 버리고 울면서 달리자 입니다 둘 셋 τού 셋 셋 proof 하나 둘 셋 노고버릴까? эксп who Christopher Ci 요거 요게 굴을 못써가지고 이게 맞죠 아! 이거 깨놓을걸 아니야 아니야 여러개 펴놓으면 좋죠 여러개 펴놓으면 좋아 뭐 치또이야 치또 근데 치또이는요 마지막이 좀 힘들어요 또이또이는 다른 사람이 힘으로 계속 나는데 치또이 늦지 않았다고? 이미 울었는데 어떻게 늦지 않아? 버리기 잘했죠? 이거 두개 갖고 있었는데 얘는 어차피 울 생각이라 절대 안 버렸죠 이거 먼저 버리는게 낫겠지? 맛있는거부터 버리자 어차피 나 정해져있으니까 맛있는거부터 버려 나 이거 접으라고 하지마세요 나 이거 접으라고 하지마 퐁퐁퐁 하는데 나보고 이거 접으라고? 이거 이미 울었죠? 아 근데 이거 안 버릴거 같은데 아 한번만 터지면 되거든 나 한번만 터지면 돼 한번만 제발 한번만 자 안버리는 팩이네 이게 돌아라서 이건 특히나 돌아라서 3,4,5 막 이렇게 껴가지고 쓰고 싶어하지 버리진 않긴 해 근데 그만큼 로망이 있는거 아니에요? 이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버리긴 힘들어 사실 버리긴 힘들어 그리고 여기 지금 4,7 7만도 안 버렸죠 오케이 펑 됐어 그럼 이제 나도 텐파인데 2 이거 좀 위험하거든 사실 2,5 왜냐면 4를 같이 껴가지고 런! 오케이 오케이 펑큐 나 이제 그냥 낼거야 나 이제 안 부셔 안 부셔 오케이 두개 얘는 아니죠 자 런 이거야 이거 어 더블 더블 런 산은 안 버렸네 아 꺼져 야 너같이 너같은 놈이 너같은 놈들 때문에 마약이 재미가 없어지는거야 너같은 놈들 때문에 어? 씨바 그래도 3등이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아까 내가 쐈잖아요? 내가 아까 쐈으면 1등이에요 내가 아까 넘어갔잖아 1등이에요 사실 사실상 2등이네 2등이요 3등이네 4등이네 4등이네 3등이네 4등이네 4등이네 5등이네 개갔네요 그니까 이게 마작이요 마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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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재밌는거에요 그냥 뭐 뭐해가지고 내려 뭐하 내려 잃어버려 천원으로 쏘아 그냥 그래서 긁어버려야지 그냥 6천 평균 타점 보이죠 6600 이게 미친거거든요 사실 펀치가 묵직하죠 봐봐 6600 펀치가 묵직해 6600 없죠 6,100 어우 6,300까지 올라 그 대신 얘는 나랑 똑같이 방충률도 없죠 근데 짐 봐봐 묵직하지가 못해 6,000 넘는 애들이 일단 별로 없어요 오 6,300 5,500 어? 묵직한데요? 어? 나보다 더 묵직한데? 어? 왜 이렇게 묵직하지? 근데 활효율과 방충률이 비슷해요 묵직한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활효율이 낮은데 어떻게 평균터점이 이렇게 되지? 진짜 묵직한데? 한번 터질때마다 대박 터지나봐 이제 아셨죠? 6,600 넘는 사람 풍요형밖에 없어요 6,700 이래야 재밌지 아니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이게 개못하는 사람들만 높네? 그 대신 재밌잖아 계속 수비하고 조용히 투수전에 재밌어요? 타격전 서로 뻥뻥 롯냐 어찌 뭐냐 롯냐 이래야지 재밌지? 수원 감사합니다 이 파츠 뭐 어? 이 페코 뭐 이렇게 어? 리치 도라 도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한해만 이렇게 해야지 재밌지 탕야오 천원 천 꽝 이게 재미냐고 이게 어? 도형이네? 도형 뜰래요? 이거 3인마작도 있던데요? 3인마작 해볼래요? 3인마작 소인배 소인배마작 난 안해요 난 소인배처럼 안해 할거면 그냥 밟는거야 그냥 지뢰 그냥 있든 말든 근데 웃긴게 뭔지 알아? 이게 폐기다? 그래서 그냥 막 걸어가 어? 니가 피해? 그냥 걸어가 그러잖아? 그러면 쫄아서 알아서 수거해 폐수거해 그치? 폐수거하면 어떻게 돼? 오히려 내가 안전해져 폐수거하 폐수거하 폐수거가 히힝 펫수거하 폐수거하 내가 그냥 어 몰라 그러니까 계속 걸어가면 알아서 수거함 곶 내가 그냥 어..몰라 계속 걸어가면 알아서 수고함 그리고 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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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만팔천? 만팔천인가? 아니지 배만 2만4천받죠? 오야..오야의 배만 2만4천받고 조용해지 나 실제로 오야의 배만 2만4천받은적있어요 막걸어당기다가 그럼 어떻게냐면 뭐 어..어..나 혼자할때 봐야래 뭐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딱 맞어 배만 오야 배만 말안해 그때부터 이렇게 그냥 도형 도형 끼세요 한명 부어..불러가지고 3인마장하게 나 3인마장한데 한번도 안해보기나 왜요? 왜 안돼요? 아 오늘 쉰다고요? 아 오늘 쉰다고요? 금상 1패 마작은 여기까지 하죠 마작은 여기까지 하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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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